나를 그고 떠나가지마 나를 그고 떠나가지마 떠나는 이는 마음이 좋아 뜨겁게 셔츠해 뜨겁게 셔츠해 재질 때까지 땀만 신창이로 취했어 취했어 땀만 신창이로 취했어 취했어 욕록해 아 나 미치겠다 안하네 이거 이게 뭐하는 코너야 이게 아니 손 저게 공격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저거 안 넘어가 아니 형 그렇게 하시는 거 있어 갑자기 데리세요 데리세요 나도 보라한테 공격을 받아서 아 진짜로 취했어 아 진짜로 취했어 여기 찬스 하나 더 있잖아요 자리 바꾸기 찬스 아니에요 안 바꿀래 왜 바꿔요 아니 우리 거 생각하지마 그쪽 신경 쓰세요 양심있게 방안에 더 올리 이정도면 미안한데 거의 민속촌 아니에요 야 왠지 동동자 하나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야 이거 봐 공구리 같죠 여기 아니 입이 나서 형부터 한번 그쪽 신경 쓰세요 귀엽게 셔츠가 다 젖을 때까지 압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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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구정만 들으면 자꾸 압구정 로데오 허리가 자꾸 생각해 로데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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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했어 압구장에서 취한 거를 생각해 로데오 로데오에서 취한 거를 생각해 그래서 이게 형이 나 외웠어 음악 주세요 가시죠 가보자 킬래서 킬래서 다 만신창이로 취했어 취했어 다 만신창이로 취했다고 취했다고 얘들아 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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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세상으로 지겹기만 안고 믿는 이제 등을 지켜와 그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가요 이런 마음이 좋아 비겁게 셔츠가 다 젖을 때까지 압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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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 맘에 ㅋㅋ 할렐루